자, 나 먼저 갑니다. 저쪽에서 오래 있는 데서는 끓여도 괜찮아. 야, 사람 씹어, 돌다. 자, 천리포 닥성으로 헤들보드 낚시를 잠깐 하러 갔다가 오려고 합니다. 이제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데 바다에는 안개가 껴 있고 맞아요. 그렇죠. 하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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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뎅이로 광어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제 출발 준비 완료. 바람에 제법 불어서 포인트까지 이동한 다음에 낚시를 해야 되겠네. 출발 준비 완료. 출발 준비 완료. 출발 준비 완료. 출발 준비 완료. 출발 준비 완료.